제가 지금 여기 산을 지금 얼마나 쫓아다녔지 몰라요. 와, 저거 빠르네, 저거. 무지하게 빨라요, 저거. 아, 저기 나무가 실어져 있는 거구나. 아, 나무하러 오신 거예요? 산악 지역은 냉기가 빨리 오니까 제가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뗄 감 될 만한 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많이 쫓아다니셨구나. 아, 그나저나 저 성함이 혹시 어떻게. 김해 바다의 뿌리근. 김해근입니다. 제가 아까 이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강인한, 뭐라 그럴까. 큰 정글에서 표범이 확 달려가지고 약간 그런 되게 멋있는 모습을 바꿔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좀 이제 빡세게 해가지고 부사관 군대 생활을 이제 하다가 육해 공군 중에. 해병대를 지도했는데. 해병대를 지도했는데. 해병대도? 네. 그때 이제 좀 월남전이 한참 심할 때. 월남전도 참전했고. 젊어서 몸에 뵌 게 그게 나이 들어도 어디가 안 가나 봐. 그런가 봐요. 지금 나무 자르는 모양도 지금 각을 딱 잡혀서 저기 담겨져 있는 나무도 딱딱 맞춰서 지금. 그렇죠? 나무는 다 하신 거예요? 저기 지금 실려있는 거 그만큼만 더 하면 되니까. 예, 예. 이게. 와. 이 팔을. 이 근육. 우와. 이야. 힘이.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러게요. 이야. 팔의 근육에도. 게다가 젖은 똥나무라서 이게 톱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생활도 벌써 8년짜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거뜬하죠.